와 넘야 와 쌍필 그게 무슨 소리를 맞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추월 빠짐 추월 추바 추월 바이오 빠싱 빠싱 야 엘리트 일루와 빨려두지 않을 것이다 빨려두지 않을 것이다 빨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격 파격 두개 잡으면 딱 됩니다 어림도 없이 쓰레기 게임 로스트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개 빙신겜 아니 저거는 솔직히 재수가 없었던 거지 진짜 쓰레기 기름 갖다 버려 무해 무해 나의 선에 그 디펙트인가 할 때도 스네코 기름 때문에 죽었는데 잘 봐라 정배들아 스네코 물약이 있으면 역배를 해야 되는 거다 어허 아 아 아 아 아 카카오 오예 외도야 휘갈김이야 마을파단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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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요분을 망했네 망개미그러추오 아니? 예정답 삼형수 포션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야 물량 내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게임 진짜 미션 성공 미션 성공 했으니 사실 갓 게임이네 아 아 요 왜 교훈이 있는데 교훈을 얻질 못하니 킹쓸갓머니까지 나왔네 엘리트 잡으러 가는게 맞을거 같은데 포션도 있어 심지어 이래도 되나? 쓰레기 게임 아 교훈좀 얻자 강화 근데 필요한 애들 거의 다 돼있어서 급하진 않을거같은 다 다 강화 돼있는데 온틈절 온틈절 아 아 빨리 중돌감타 타 사 격 강화 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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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50원 이었어? 내 해시계 당신 빈털터리 이 해시계는 왜 교훈을 의지를 못해 4평 4평 필요한가 우회만 있으면 되는거 아님 4평 안 먹었으면 잡히는건데 5평 안 먹었으면 지점을 이용하면 10평 안 먹었으면 잡히는건데 구경이 일정되어 5평 안 먹었으면 좋겠다 4평 안 먹었으면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겠네. 알파 지우러 상점 가야겠다. 고짐고 이벤트 한번 보고. 알파 지우러 상점 가야겠다. 아, 김. awful. 너무 많이 맞는다 부적 저주인형 부적 저주인형 의곡 부적 알파 지우지 근데 알파가 회오리 타격보단 좋지 않나 음 음 음 음 으 아 뭐야 살라고 하는데 나달라 그랬는데 너무 가까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하 매일 굿 엑소디가 모았다 드로만 안말리면 되겠네 라고해서 말릴 예정 엑소디 저 빵알놈즈 아이고 그냥 한대 맞어 왓츠 카운터 깨시 빠짐 성나껍 다이어트 엑소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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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 심각하네 심각한 수준의 게임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심각한 수준의 표창이다 표창 굿 순수 먹을만하지 않아 전천 순수 그런 건 없다 오늘 밤 당신의 체력을 가져가겠어요 이러면 부상 때문에 또 안 도는데 명치 세게 때리면 되나? 사과 배고파 적당 슈퍼 생각 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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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를 아주 세게 때리면 안 된다 역시 밴명척 손절타 쓰레기 됐네 백하다 때릴걸 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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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팽이를 위한 힘포션 이 망할 놈의 자식 역시 달팽이요 이 망할 놈의 자식 이 망할 놈의 자식 127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올교군 이 망할 놈의 자식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집에 살까 무언가를 살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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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갈김까지 태우면 돌지 않나? 나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